주로 안 다루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목표, 내용, 선정 및 조직이라고 해서 이 흐름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아주 일반적인 교육과정 개발의 일반 절차였다고 한다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모형들이 있겠죠. 자 지금부터 모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육과정 영역부터 모델, 모델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모형, 어떤 모형 그러면 대부분 다 절차가 있어요. 구체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보고 따라하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통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모형에 따라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따라하기만 하면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모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모형으로 타일러, 그 다음에 타바, 스킬백, 위긴스와 맥타이, 워커, 아이즈너 등의 모형이 있어요. 더 많은데 우리가 좀 주로 보는 중요하다고 보는 모형이 이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부터 샘들이 싫어하기 시작해요. 모형이 나온다는 얘기는 모형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암기가 시작인가 하는데 그래도 교육과정 모형들은 상식적인 절차들에 따라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힘드시지만 그래도 하시다 보면 외울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이 워낙 암기보다는 이해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이후 출제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닐 것이고 주요 모형들은 일반 절차 중심으로 기억하시는 건 필요하겠죠. 여기서부터는 중요 모형들이 등장을 했고 교육과정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실행 방식과 관련되는 몇 가지 접근들. 그 다음에 여기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했어요. 일반 절차, 과학적인 접근, 방법, 일반화된 접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탐구가 있습니다. 지식의 구조를 가르칠 것이냐, 지식의 형식을 가르칠 것이냐 또는 여기에서 형식도야를 같이 넣어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과들을 가르칠 것이냐 이런 주장들이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게 교육과정 유형 또는 사조인데 특정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런 사조들인데 전통적인 관점의 교과 중심 교육과정, 전통 교과 중심.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앞에서 봤던 교육 철학 사조 중에서 진보주의랑 관련돼요. 진보주의는 뭐가 중요했죠? 학생, 아동 관심이 중요했죠. 그래서 학생 중심적인 방식으로 교과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면 그게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됩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아니야. 그거 말고 지식이 제일 중요하지. 전통적인 지식 교과가 중요해서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 너무 인간적이지 않지 않아? 그래서 인간 중심 교육과정 등장하고 그 다음에 교과들의 통합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면서 통합 교육과정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통합형 교육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새 교육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객관식 때는 새 교육과정이 나오면 그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지침들이나 특성들을 암기를 했어요. 진짜 그중에 맞는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이런 걸 물어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죠.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큰 흐름만 봐두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출을 객관식 기출은 다 나온 거지만 논술 기출에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를 보면 논술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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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 기출. 타일러 전체. 위긴스와 멕타이 출제, 워커 출제. 그 다음에 교육과정 실행, 지난번에 출제됐죠. 이번 시험에 출제됐죠. 지식의 구조 출제된 겁니다. 브루노 연계되면서 출제됐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 크게 물어봤습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 브루노 연계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제 배경 주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다수. 게다가 이 중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중복 출제예요. 여러 번 출제됐었어요. 중복 출제된 부분이고.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죠. 안 나온 부분이 안중에서 안 나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스킬백, 아이즈너,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 다 연계해서 출제가 됐죠.